킥을 구독버튼을 눌러줘 저런! 클린이가 콘크리트 웅덩이에 빠져버렸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 누가 좀 도와줘야 빈칸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야호! 잘했어 출동! 출동! 아... 이제 될 수가 없어 진짜 나아, 이거 도와줄게 로이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다쳐! 이제는 완료 콘크리트를 부숴서 클린이를 구해주세요 흠... 내 몸이 콘크리트 풍성이잖아 야호! 야호! 앰버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앰버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스프레이로 콘크리트를 모두 제거해주세요 우와 우와 잘했어 상처에 밴드를 붙여주세요 고마워 클린이가 무사히 구조되었어요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고마워 고마워 석회 네모를 들려주세요 고마워 고마워 깜짝 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러운 먼지들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고마워. 스티커를 묻혀 부품을 조립해주세요.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세요. 쓰레기를 모두 없애주세요. 신난다! 스티커를 붙여 자동차를 완성해주세요. 버튼을 눌러 친구의 몸을 스캔해주세요.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신난다! 정비를 받은 클린이가 구조본부를 청소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깨끗하게! 지진 발생! 지진 발생! 이곳은 건물 밖이야! 높은 건물 주변은 떨어지는 물건이 많아서 위험해! 떨어지는 물건을 피해 공원으로 대피하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무게돈어 연기 지진 발생! 지진 발생! 이곳은 지하철 아니야.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난간이나 손잡이를 꼭 잡아. 훌륭해! 비상구로 나가서 지상으로 대피하자. 이쪽은 막힌 길이야. 이쪽으로 가면 비상구가 나올 거야. 비상구가 보여. 조금만 더 힘내. 오예! 무사해서 다행이야. 정말 잘했어. 지진 발생! 지진 발생! 이곳은 마트 아니야.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보자. 진열대 주변은 위험해. 물건들이 무너져 다칠 수도 있어. 냉장고 앞은 위험해. 안에 있는 음식들이 쏟아져 다칠 수도 있어. 큰 기둥 밑은 비교적 안전해.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바구니로 머리를 보호해줘. 대단해! 흔들림이 멈췄어. 무너진 물건들을 피해 건물 밖으로 대피하자. 곧 나를till에서 도omo을 nour붙여. 고 Tamam. 잘 찾아 frågor don't you! 내가 현재는ali tul端이 없을 거야. 순살등으로 провер community. 거의 거not가 안전해. chts산안 reveng 맞아, Informa! 어서 치료해줄게. 요íssegon 요시어 레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정말 잘했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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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